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티리온은 완전히 바닥이 엄청나게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바닥이죠. 바닥권 흔들기를 계속 진행 중이죠. 계속 바닥권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흔들어 대고 있죠. 버티고 버티다가 버티고 버티던 사람들도 바닥권에서 아주 거시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큰일 났다 다 죽었어 이런 분위기로 흔들어 버리면 버티던 사람들도 지쳐 쓰러지죠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그런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주가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달라질 만한 게 없죠. 거시적인 부분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블랙스완이 일어나서 서브프라임이 터진다거나 미국이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을 조금 걷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다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드 코로나로 좀 가고 있죠. 봉쇄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공급망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기업을 셧다운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급 부족이 해소가 좀 되려고 하면은 또 생산성을 또 이렇게 좀 높여가지고 공급을 다시 이제 제자리로 공급이 찾아가고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뭐 당연히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셀트리오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죠. 어떤 부분을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가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흔들어버리면 이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이제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기업인데 참 이런 거 보면 놀랍죠.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이라는 기업이 합병이라는 부분이 지금 걸려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지나갑니다. 무조건 대든 안 대든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고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부각이 돼 버리겠죠. 이런 악재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될 거니까. 합병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셀트리온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키로나는 호재죠. 호재.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질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한 달 길면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죠. 지금 이제 한 2주 3주 정도 지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셀트리온은 어차피 방향 우상이다. 어방우.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내렸다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내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흔들어 대고 이제는 후려칠 만큼 후려쳐진 가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흔들어 대야지 다른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은 사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겠죠. 이거는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 모든 조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주 분위기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까지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주가는 못 가는구나. 거기에 바이어스 딱 돼버리죠. 그렇게 이제 실컷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밀 올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의 또 이런 흐름이다.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후려칠 만큼 후려치고 후려칠 만큼 후려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또 금요일인데 보통 금요일이면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죠.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도 오전 분위기는 그랬죠. 미증시는 뭐 사정 최고치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 자 요런 지금 상황이다. 후려칠 만큼 후려치어진 주가고 1차 목적지 화성 136 아무 이상입니다. 23보다 23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외국인 놀이터죠.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이 오전에 좀 팔다가 한 300억 정도 매도를 좀 하다가 이제 800억 정도 매수 중이니까 오늘 저점대위해서 1,000억 매수 중이죠. 1,000억 외국인들이 그냥 지 마음입니다. 지가 후려치고 싶으면 후려치고 그리고 후려칠 만큼 후려쳤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서 올리면 되죠. 그 다음에 사서 올리면 그만입니다. 사서 올리면 그만.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닷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흔들어 대고 있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오늘도 보면은 시작하고 나서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요 부분을 보면은 아 은봉이 3개가 나오는구나. 야 이거 참 얘는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죠. 실망감을 실컷 심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리죠. 오전에 좀 쭉 내렸다가 겁을 좀 많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억 정도 들어오고 기관은 15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590억 매도에 기관이 1500억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셀티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유플라이머의 성공에다가 레키로나 성공에다가 레키로나 부분이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게 드디어 이제 한 달 길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 있는데 여기서 심리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서 흔들려 나가는 게 아주 쉽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다 흔들려 나갈 겁니다. 거시적인 뭐도 안 좋다 그러던데 또 합병 부분 때문에 회사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희망이 없네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희망으로 똘똘 뭉쳐진 기업이 셀티면이죠. 단기로 보지 마시고 투자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진짜로 못 올라갈 환경인가 지금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내년 1분기는 더 좋아지고 2, 3, 4분기 훨씬 더 좋아지고 내 후년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 훈연은 훨씬 더 좋아지죠. 그런 스토리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완성이 나가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밑으로 크게 흔들었다가 뭉탱이는 삼천주씨 이렇게 툭툭 들어줘.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얘들이 주로 신한 외국인들이 뭉탱이로 좀 사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닷권에서 계속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바닷권에서 이거를 흔들면서 물량을 가져가지 절대로 여기서 나 이제 바닥이야 그냥 올라갈게 그렇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레키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는 레키로나 EMA 승인이 되는 그런 지금 타이밍에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되면 그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도 모릅니다. 지금 워낙에 바닷권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올릴지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은 무조건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내려올만한 명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인데도 실적 레키로나 승산한다고 실적이 조금 약화가 악화가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만큼 내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레키로나가 드디어 이제 출동을 하는 상황이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곧이죠. 그러니까 밀이 먼저 올라가서 그런 소식이 나오면 밀 올릴지 아니면은 계속 눌러댔다가 그 소식이 나오면 그때 밀 올릴지 그건 이제 이 메이저 마음이죠. 지금 이제 편안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또 흔드는구나. 더 흔들어봐. 더 내려봐야 하면 되죠. 이틀 내리고 양복. 이틀 내리고 양복. 계속 또 이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20일선 좀 끌어내리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면 합니다. 좀만 기다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는 없어요. 한 몇 개월 정도만 좀 지켜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이 회사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위로 밀어 밀려 올라간다는 것을 몇 개월만 좀 지켜보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